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대통령 국보권 런던을 방문한 지 이틀째 된답니다. 어제 저녁에 있었던 동포 만찬 간담회는 오늘 국빈 방문 공식 예정에 관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20일 늦은 오후 런던에 도착한 윤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동포 만찬 간담회를 받았습니다. 윤대통령은 오늘날 한국과 영국이 자유, 입관, 벅취의 가치 동반자이자 FTA로 연결된 경제 공동체로 발전했다고 평가하고 4만여 명 규모로 서유로에서 가장 크고 활발한 한국인 사회를 형성한 제형 동포들이 앞으로도 각자의 분야에서 역량을 벌이게 해 한국과 영국을 빚는 든든한 가교가 배우주기를 가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영국 측에 대한 국빈 일정이 시작되어 매우 분주한 하루를 보낼 예정입니다. 오늘 정오경 4stars 광장에서 개최될 공식 환영사를 필두로 버킹먼 구면에서 국왕 주최 환영 보장이 되셔야 합니다. 윤대통령은 숙소까지 마중하러 온 윤리엄 광세자 부부와 판단한 뒤 자동차를 나눠 타고 공식 환영실장에 도착합니다. 윤대통령은 공식 환영실장에 섭섭한 영국 왕실 정국 최고위 인사류로부터 따뜻한 판대를 받고 철스 3세 국왕의 국왕과 함께 왕실 근위대의 사회를 받았습니다. 이후 윤대통령 부부와 우리 측 공식 수행원은 7대의 마차에 나눠 타고 공식 환영실장에서부터 왕궁으로 뻗은 더 모월이라고 불리는 배로를 따라 버킹먼군까지 이동을 합니다. 공식 환영식 이후에 개최되는 환영 오찬은 버킹먼군에서 소규모로 개최됩니다. 오찬 이후 윤대통령은 차얼스 국왕과 훈장을 들고 선물을 교환하고 피츄어 갤러리에서 한국 관련 소장품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윤대통령 부부는 오찬 이후 영국 국방부 앞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 기념비로 이동해서 헌화합니다. 윤대통령 부부의 기업은 글로우스토 공장이 왕실 대표로 헌화합니다. 글로우스토 공장은 한국전에 참전한 글로우스토 연대가 소속된 지역의 자비를 갖고 오는 부부로 왕실을 대표하여 한국전 관련 행사에 꾸준히 참석해 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대통령 부부는 웨스트 민스터 사원에 있는 무명 용사의 묘에로 헌화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이름 없이 목숨을 마친 분들의 명복을 빌고 한국전 참전용사 분들을 만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운 그들의 숭고한 정신에 감사의 마음을 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윤대 준송열 대통령의 영국 의회 연설 내용에 관한 해설입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선신자 의회의 동원인 영국 의회에서 윤대통령은 도전을 기회고 바꿔줄 양국의 우정 이라는 제목으로 복구의 연설을 합니다. 연설 제목은 영국의 대부모 쉑스퀘의 희복 로미오와 줄리엣의 한 구조를 동영하여 인용한 것입니다. 윤대통령의 의회의 전설은 우리의 우정이 횡복을 불러오고 우리가 마주한 도전을 기회로 바꿔줄 이라는 표현으로 마무리되고 이 끝부분을 따서 연설 제목을 붙였습니다. 의회 연설에서 윤대통령은 영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제설을 태동시키고 이를 전 세계에 전파하여 인류의 자유와 인권의 신장, 비약적인 성장과 고안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전 그리고 그런 영국의 중심에 항상 의회가 있었음을 언급하며 연설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윤대통령은 한영관계의 과거, 현재 미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먼저 과거입니다. 양국이 1889년 수호통상조약을 제외한 이에 영국인 존 로스, 프랭크 스토필드와 같은 선교사들은 한국의 어려운 이들을 도살피는데 헌신하였고 어니스 베델 기자는 대한매일신고를 상담하여 한국의 독립운동에 기여했습니다. 1950년 영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하는 8만여 명의 군대를 한국전에 파명했고 제임스 칸 중령이 익은 그로스 덥 1대는 임진강 설마리 전투에서 폭격한 공을 쓸었습니다. 윤대통령은 아리랑을 즐겨 부르는 그로스 덥 1대의 출신 콜린 테크리 봉을 직접 의회에 모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울러 윤대통령은 영국이 한국의 전후 발전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했음을 언급했습니다. 다음으로 한영 양국과의 현재 모습을 평가하였습니다. 윤대통령은 이러한 영국인들의 희생과 기여에 힘입어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자유와 번영을 부각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이하여 이루어지는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채택된 다우닝과 허위 다우닝 스트리트 어포드를 통해 한영 양국이 국방 안보, 과학기술, 교역, 인적 교육, 에너지, 기후변화 등의 전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신호함으로써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 것을 축하하였습니다. 윤대통령은 연설의 후반 클라이막스를 한영 관계의 미래에 대한 제언으로 장식합니다. 윤대통령은 영국의 역사자 반올루 토인비의 공급을 이용하여 계속 밀려오는 새로운 도전에 한영 양국이 긴빌이 연대하여 응전에 나갈 것을 보수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전쟁, 중동경제, 북한 핵위협과 같은 지적학적 리스크, 그리고 공급반보와 에너지 반복 위기와 같은 시경학적 리스크, 기후위기, 디지털 교체와 같은 글로벌 현안에 대하여 환영 양국이 협력해서 공동 대응에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윤대통령은 도전에 응전에 나가는 과정에서 7월 7일 전 수상의 위대의 흠에 대가하는 시기인답니다라는 말을 이용하면서 한영 양국이 체육관을 가지고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데 힘을 놓고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윤대통령은 영국이 비틀스, 퀸, 해리포터, 그리고 베이비 베컴을 맞이한 나라라는 한국은 BTS, 블랙핑크, 오징어게임, 그리고 손흥민을 가질 나라라고 해서 양국이 가진 문화의 매력을 바탕으로 문화협력과 인적 효율을 활발히 해나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윤대통령의 영국의 연설은 자유민주주의의 산신 웨스민스터금에서 대한민국과 영국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으로서 함께 여러 달 미래의 모습을 상징하는 면서도 구체적으로 남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이하여 영국이 피로 맺어진 혈명의 관계임을 재확인하고 한영 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망함으로써 미래 한영 관계의 지향점을 대외적으로 천명하였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상까지가 엠바로 내용이었습니다. 의회 변설 이후 윤대통령은 데이비 자유민주당 당수를 접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노동당 당수는 내일 접견이 예상되겠습니다. 자유민주당은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제4단과 제3단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데이비 당수는 한국과의 인연이 각별한 것입니다. 한인 밀집지역인 킹스턴과 서비튼을 지어 보면서 초당적 친한 그룹의 의장이고 그동안 한영 관계 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록하고 부르면 직접 김장을 담글 만큼 김씨에 열려야 한 행위입니다. 윤대통령은 데이비 당수부터 그룹 종사자 그리고 영국 왕심이 초청한 각계 주요 인사들이 포함되어 전체 약 180명이 만산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만찬 결과와 매일 일정과 관련해서는 다음 불이킬 때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한영 정상주당 결과와 승부 그리고 다음 인간 파기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